자 쟁점정리 민법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쟁점정리 민법 할건데 바로 채권총론 부터 하겠습니다. 채권총론. 자 오늘 채권총론 내일 채권강론 금요일 물건 마지막 토요일 민총가족으로 갈게요. 자 페이지 118페이지 그리고 부교제 판례정리 민법도 있죠. 함께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판례들은 판례정리 민법을 통해서 원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으로. 자 채권총론 개간 118페이지. 우리 수험생분들이 채권총론부터 항상 시작하시는 거죠. 페이지를 채권양도 파트로 한번 먼저 가보실까요? 자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자 첫번째 이제 로마자이범 권리율물 귀속주체 변경해서 요 그림을 마스터하시는 거예요. 채권총론을 먼저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첫번째 들어가는게 채권의 목적이거든요. 채권의 목적. 자 채권의 목적 중 요게 핵심 포인트로 공부를 하는거죠. 금전채권. 그리고 특정물 채권은 따로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나 대위권 전용 기타 등등 다른 영역대에서 공부를 하시는거고 금전채권을 먼저 공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채권이 발생할건데 자 그 채권이 금전채권이다. 지금 요 놈이 약정채권인겁니다. 그러면서 법정채권을 공부하시는거죠. 자 그랬을 경우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그리고 병에게 가지고 있는 보증채권 그리고 갑이 B에게 채권을 넘기면 B가 가지고 있는 양수금채권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갑의 채권자 A가 혹시라도 가합류했다.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의뢰 항변권 등을 보게 되는겁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첫번째 채권 발생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자 120페이지에 있죠. 쟁점 27번 간단하게 보시고 자 첫번째 특정물 채권이 있다. 자 계약체결 당시부터 계약체결 당시부터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채무자는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성관주의 의무 다했음을 채무자가 주장 증명하시면 실제 인도시에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는거죠. 관련 판례가 임대차에 있습니다. 임대차 자 그리고 종류채권 특정의 방법 이게 장념 변시 사령 기출이었네요. 지찬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 각각 간단하게 보시고 자 그 특정의 효과가 급부위험의 이전 조달의무, 면제 그 다음에 3번 채무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채무불이행의 면책입니다. 채무불이행의 면책 변제 제공에 따른 자 로마차 3번 이제 금전채권 나왔네요. 첫번째 1번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으로써 올해도 시험에 나왔던 원칙 명의자 명의자 이거 A급이에요.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자 원칙 명의자 예외 출연자로 보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단 증명력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보겠다. 이거 민법 총칙 법률행의 해석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정립 페이지가 예 18페이지에 있네요. 18페이지 판례정립인법의 판례 27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 자 기출이 많이 됐죠. 13, 15, 16, 40, 15 예금 명의자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예금 명의자와 제3자 사이에 예금 반환 정권의 귀속 둘러싼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동글뱅이 1번 자 볼드 처리된 거 위주로 볼게요. 두 번째 줄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출연자 등에게 예금 반환 정권을 귀속시켰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겠다. 제일 핵심 문구죠. 명확한 의사의 합치 요거 이유가 요거네요. 관련 예금계약세라는 처분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이죠. 자 처분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실적 증거력이죠. 증거력 처분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통과했으면 실질적 증거력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자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요 놈이 바로 처분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이에요. 예금계약서를 딱 봤더니 명의자로 예금계약 당사자가 확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용돈을 주시는 우리 엄마 누님으로 출연자로 보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재 내용을 깨버려야죠. 지금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또 깰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들 2번 외화채권 대용권은 간단히 보시고 3번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채권의 목적. 바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는 금전채권이에요. 돈 문제죠. 돈 문제. 일단 민법 전반에 찾아보면 금전채권 종류가 시작은 대여금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게 채권강론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실제에서는 돈 빌리는 게 가장 많죠. 그럼 두 번째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 그리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임대차 보증금 채권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공사대금 채권 채권 총론 보증 양수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제3자가 행사하는 거죠.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취소권 압류추심 전부 제3자가 행사하는 것들이네요. 가름형 소송담당 병행형 소송담당 기억이 잘 나셔야 됩니다. 합격하셨으면 이거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겠네요. 민지법을 물어보죠. 연수 가셨어요? 연수 들어가셨어요? 수습 수습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금전채권 확보방안들 나왔잖아요. 금전채권 확보방안 첫 번째 인적담보 보증인 세운다. 그리고 딴 놈한테 아예 팔아버린다. 돈 받고 그리고 그거 내가 직접 가보겠다. 최대채취 그다음에 압류추심 전부 요걸 가장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적담보 저당권을 요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요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랬을 경우 이런 금전채권 발생원인은 이제 채권 강론에서 보실 거고 자, 3번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중 이행지체만이 가능하고요. 이행불능이란 있을 수 없다. 자, 그리고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자, 주장은 하시라. 주장 주장의 특칙이 아닌 증명의 특칙이죠. 주장 책임은 증명 책임에 선행하는데 금전채무불이행이 발생했어요. 주장만 하면 손해액이라든지 손해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주장 그 자체로 손해발생이 의제되어 버리는 거죠. 의제 주장은 하시라. 자, 그럼 양글로 2번 보세요. 손해발생이 의제될 건데 의제될 건데 요 1번, 2번 판례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보다 높아야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으로 돌아간답니다. 법정이율으로 돌아간다. 자, 근데 동글뱅이 2번 해제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에는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5%를 가산하는데 이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그러나 벗듯 원상회복 의무 자체가 이행지체에 빠져서 발생하는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에요. 지연손해금 요 놈은 손해배상채권입니다. 보세요. 동글뱅이 2번의 첫 번째 줄 법정이자는 진짜 말 그대로 이자채권 연 5%죠. 연 5% 근데 원상회복 의무 그 자체가 이행지체에 빠져서 발생하는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채권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 약정을 하는 순간 법정이율 5%보다 낮아도 된다. 이렇게 요약으로 된 거 보면 좀 어렵죠. 판례정립인법 205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판례 205번이겠네요. 판례 201페이지 201페이지인가요? 페이지를 네 맞네요. 201페이지 판례정립인법 암기 잘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속장 작성하실 때 이율 계산 다 할 건데 돈 문제 맨날 계산이죠. 자 보세요. 지금 얘기한 판례가 판례 9번 해제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약정이율의 문제 이게 동글뱅이 2번 판례고 쟁점정위립법에 참고판례가 동글뱅이 1번 판례였어요. 일단 참고판례를 먼저 볼까요?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의 다소를 불문하고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항상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령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것은 지연손해금에도 적용된다. 이 단서 규장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들어간답니다. 법정이율로 들어간다. 자 그러고 나서 위에 13년 최신 판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보 근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보세요. 이자를 가산하는데 이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에요. 순수한 법정이자입니다. 법정이자 동글뱅이 2번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동글뱅이 2번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보다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정이자에요. 동글뱅이 2번까지는 법정이자에요. 그런데 동글뱅이 3번 반면 원상회보 근무가 이행체 빠진 이유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의무가 아닌 순수한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권. 이거는 지연손해금 율이 적용되니까 법정이율 보다 낮아도 되겠죠. 그러나서 암만 이걸 글로 봐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항상 이건 도식화를 시켜드려요. 해제시 발생하는 원상회보 근무에는 법정이자 5%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지체될 수가 있죠. 요거 두가지는 완전 다른 별개 개념인거에요. 이건 순수한 법정이자 이거는 지연손해금 이자가 아니에요. 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해배상금입니다. 따라서 얘는 5%를 들어가도 되고 얘는 법정이율 보다 낮아도 되는데 자 그럼 보실까요. 변제기까지 이율이 연 3%죠. 지금 이거 약정이율 들어갔어요. 약정이율 들어갔는데 법정이율 보다 낮아요. 그렇다라면 변제기까지는 법정이율로 다시 바뀌는겁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얘기를. 자 문제는 보세요. 변제기 이후죠. 이후. 요기부터는 지연손해금이에요. 지연손해금. 이 지연손해금은 요거 그대로 와도 되죠. 그대로 와도 돼요. 법정이율 연 5% 같고 변제기 이후에는 연 3% 낮아도 된다. 요 얘기를 친절하게 하고 있죠. 친절하게. 정확하게 분리만 해주시면 돼요. 법정이자냐. 아니면 지연손해금이냐. 지연손해금. 요건 이자가 아니에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이라는 표현은 안쓰죠. 지연손해금율 약정이라 그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참고박스 판례 201페이지에. 밑에서 다섯번째 줄 끝에 이제 가볼게요. 자 09년 판례가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하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무관하다는 것이 13년 판례이다. 보게 지연손해금율 약정 있는 경우. 기억 잘하셔야 되겠죠. 약정이율 연산프로냐. 지연손해금율 연산프로냐.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 다른 개념. 잘 봐주시고요. 지연손해금율은 마지막 번째 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항상 기억을 잘 해두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택채권은 각자 맡기고. 자 이제 쟁점 28번 채무불이행. 자 채권이 발생되면 채권의 효력이 나오죠. 채권의 효력.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극불을 보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제력이 있네요.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소구력. 승소 판결 받고 집행권을 확장해서 받아 들어가는 집행력. 이렇게 있고요.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규책 사유가 있다더라. 자 요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지금 우리 요 놈 보고 있어요. 요 놈. 자 그랬을 경우 자신의 고의과실이 아닌 제3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 수리를 요구하니까 임대인 갑이 수급인 병을 고용해서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게 했는데 우리의 병 수급인께서 수리 중 목적물을 멸실시켰네요. 그랬을 경우 을의 권리구제 수단. 소장 작성하실 때 청구 취지. 싹싹 쓰시는 것. 첫번째 병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750조입니다. 750조. 자 근데 병보다는 직접 계약의 당사자인 갑한테 가고 싶은거에요. 756조 사용자 책임. 노무도급. 올해도 변시 기출이었죠. 양갈로 2번 보시면 757조 도급인의 중과실 불법행위 책임. 자 그리고 양갈로 3번 요게 핵심이네요. 그것 말고 계약상 채무불임을 묻고 싶다. 바로 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위과실을 채무자의 고위과실로 봐버리는 타인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무과실 책임. 즉 병은 갑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시감독 독립종속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채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물을 수 있다. 자 그러면 1과 2에 따른 병과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질은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부진정 연대. 자 그리고 로마자 2번 채무불행위 유행 첫번째 이행지체. 자 양갈로 1번 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금 이 친구 나왔죠. 채권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됐다. 압류가 됐다.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자 지금 병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 병이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A채권을 압류한 경우 우리의 을께서는 갑한테 변제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압류의 효력. 변제금지 수령금지. 자 그러나 갑이 을에 대한 A채권의 권리 행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갑이 제3자에게 A채권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중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중양도가. 요것만 한번 검토해볼까요? 지금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B채권을 A가 압류했단 말이에요. 을은 갑한테 돈 갚지 말고 갑은 을에게 돈 받지 마. 그렇지만 요 놈에게 양도는 가능하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압류권자와 양수인이라는 두 친구가 채권의 이중양도 시스템이 발생을 딱 하는 거예요. 이중양도 시스템. 이 친구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 내지 승낙서가 누구에게 먼저 도달했느냐. 그 도달 선의에 따라 들어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동글뱅 2번. 여전히 소신은 진행하고요. A채권의 소신은 진행한다. 그리고 이행지시에도 여전히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윌기에서는 487조에 따라 공탁 가능하고. 자 근데 CF 보세요. 병이 추신명령까지 받은 경우 요기 나왔네요. 추신명령 받은 경우. 채권총론 판례정립입법 13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작년에 A급으로 찍어드렸는데 요게 바로 나왔죠. 변신 16년. 판례 10번입니다. 추심금 청구에 따른 이행지체 기산점. 자 개념 이제 정리만 할게요. 자 근데 우리의 A께서 압류를 뛰어넘어 추심까지 받았다네요. 자 A가 압류를 뛰어넘어 추심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제 행사 권능은 갑은 없고 A만 갖는다. 그걸 가르명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한다. 이 경우 언제부터 이행지시에 빠지느냐. 자 추신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권능을 수여한다. 따라서 세번째 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시점은 추신명령서가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신명령이 발령된 후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 핵심 포인트죠. 추신명령서가 송달받은 다음 날이 아닌 결국은 추신명령서가 송달받은 다음 날이 아닌 결국은 추신명령서가 송달받은 다음 날이 아닌 최종적인 추신명령서가 송달받은 다음 날이 아닌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쟁점정리 민법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양글라 3번. 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써 양글라 3번. 자 기산점 보시면 원칙 채권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때고 또는 이번 예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그 당시. 자 그러나 전원합의제 판례 최신 판례죠. 불법행위시와 사신변론종결시 사이 장기간 세월이 경과했고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다. 이 경우에는 사신변론종결시로 기산 들어가고 자 그런데 반갈로 2번에 자 동글뱅이 3번 여기 있네요. 별표를 해두시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 금. 이게 대표적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예요. 이미 변제기가 돌에 했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 그 이후에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되는 거죠. 지연손해 금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법정이자가 아니라는 거. 지연손해 금. 자 그럼 이제 양으로 4번 기한이익상실택약의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택약은 채권자의 청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택약은 채권자의 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건지 불분명시에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택약으로 본다는 작년 변식 기출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두번째 유형 이행불룡. 자 이행불룡이란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죠. 요 표현 기억 잘해주시고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동글뱅 1번 감유가차분만으로 과연 이행불룡이 나왔겠느냐. 안되죠. 그것만으로 안되고 무자력 그리고 가등기만으로도 안됩니다. 본등기를 해버리면 그때서야 이행불룡 나오고. 특히 동글뱅 4번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과 계약체결시간인 제2매수인에게 등기경료시였네요. 특히 가압류과처분을 잘 받으셔야죠. 가압류과처분. 등기부를 열람해봤는데 제3자명의로 가압류가 되어있고 가처분이 되어있다. 이거 말수해주기 전까지는 나는 목적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거야. 동시행항병권 행사하시는거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양글로 2번. 자 이행불룡의 효과로써 방글로 2번 전보배상청구권이죠. 자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행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특히 동글뱅 2번 물건적 청구권이 이행불룡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우리 물건가서 공부하실거고. 그 다음에 해제권.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이행제공은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올해 변호사시험 사령기출 대상청구권이었어요. 방글로 3번. 자 요게 기출이 어디서 됐냐면 이중매매에서 됐네요. 그 틀면 한번 볼까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갑이 병과 두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남겨준 상태에서 요 놈이 단순 악이어서 유유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행불룡 소이등. 질문이 이거였죠. 청구치지만 나왔어요. 금전상당 손해배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구해보라. 그럼 청구치지가 나왔으니까 청구원인을 깡그리 다 찾으시라는거죠. 1번 타자 390조. 지금 전부 배상청구권이에요. 양갈로 2번에 반갈로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타자. 이거 썼어야 무조건 고득점이었네요. 대상청구권. 자 그러면 대상청구권 개념이랑 인정력 한번 볼까요. 동글 외 1번. 자 대상청구권이라 함은 우리 민법상 명문규정 없으나 판례가 인정하고 요건으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필요 없다. 단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자에게 바로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귀속권자라는 확인 구할 수가 없다. 법률효과 기속은 일단 채무자에게 하고 우리의 대상청구권 행사하는 채권자는 그 양도를 구하는거죠. 지급을. 그러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안된다는 점. 자 그리고 나서 동글뱅이부원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이행불능전 권리주장 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셔야 된다. 6번은 상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취가서 하도록 할게요. 채취.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번째. 요거 찾으셨나요? 요거는 551조에요. 똑같은 손해배상청구 같은 느낌인데 하나는 390 하나는 551조. 그리고 요게 A급이었죠. 올해 점수가 20점정도 배점되어 있었는데 요기에 제가 봤을때는 10점 배점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까지 쓰면 엄청난 고득점이었고 요거는 의의. 인정여부. 요건을 원터치로 쓰신 다음에 사안포서를 하셨으면 됐죠. 문제는 요거는 이제 판례를 꼭 썼어야 됐어요. 판례. 요거였습니다. 원식은 이행이익인데 예외적으로 신뢰익 상당. 그쵸. 신뢰익 쌓이죠. 신뢰익. 아 나 이거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러고 나서 신뢰익은 이행이익보다 작거나 같거나 넘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바로 요 내용이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중에 지금 요거 이제 하나 본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3번 이행거절. 작년 변시 사례형의 일론점으로 출제됐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설문에 들어간 있었죠. 자 채무 이행이사 없음을 자 종국적으로 표시했다. 그럼 동네 2번 이행채구 없이 이행기전이라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해제권 발생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자 로마차 3번 채무불이행 효과 중 손해배상 청구 요 놈도 금전채권이에요. 옆에다가 써버릴까요? 금전채권 요 놈도 금전채권이에요. 자 그럼 순서가 청구권자 누구냐 방법이 뭐냐 범위가 뭐냐 산정 어떻게 할거냐 그럼 많고 적음 조정은 또 어떻게 할거냐 자 1번 청구권자는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동글뱅이 2번 자 요기 나왔네요. 예외적으로 채권의 양수인 금전채권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요렇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거죠. 양도계약 양도금지특위약이 없다. 범위상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언제든지 채권양도를 통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다. 바로 채권의 양수인 넘어가셔서 2번 자 방법은 금전배상의 원칙 그러니까 항상 금전채권으로 귀결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원칙통상손해 특별사정까지 주장증명 완료하면 참고할 수 있는 특별손해 자 문제는 동글뱅이관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에 대하여 이행기를 기준으로 우리의 채권자께서 주장증명을 하십니다. 채권자께서 자 특히 3번 손해의 산정기준식이 다 암기사항이네요. 이행지체는 최고 상당기간 경과한 당시의 시가 2번 이행블룸은 이행블룸 당시 목적물의 시가상당액 이중매매에서의 이행블룸 당시 시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 나온거에요. 이행블룸 당시 시가가 자 얘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얘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3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시점에도 3억이었으면 요 놈이 이행블룸 당시 시가인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행블룸 당시 시가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맞춰줄 수 밖에 없죠. 과연 3억원 전부에 대해서 행사 범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거에요. 행사 범위가 아니 지금 매매계약 체결은 1억으로 했는데 대상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 판례가 그렇다고 하는거죠. 대상 전부 무제한설이죠. 전액설 대상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맞춰준거에요. 지금 요거 두가지를 그래 이행블룸 당시 목적물의 시가라고 한다면 대상청권 역시 그 대상물에 발생한 그 물건에 발생한 대상 전부에 대해서 행사하는게 맞지 않느냐 무제한설인겁니다. 제한하고 있지 않죠.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해보건데 4번 과시상계 요건의 효과를 보시면 채무불행시 손해발생 확대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신식상 약한 의미의 부주이고 또는 1번 과실이 인정되면 반드시 참작하는 직권 고려사항 특히 사실의 인정과 비율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법원 재량 자 그리고 적용 영역과 관련되어 가지고 본래급부의 이행인 표현대리나 보증채무 안 돼요. 빈출도가 높았던거죠 표현대리 2번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다 안 됩니다. 안 돼 자 근데 최신 판례가 나왔거든요. 판례정리 민법으로 가셔가지고 요거는 책 계약 강론 파트에 있어요. 어디있니 판례번호 그쵸 134페이지 계약 강론이 아니라 채권총론이죠. 채권총론 134페이지 판례 18번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과실상계 자 동글뱅이 2번 한번 보세요. 과실상계는 어디에 적용되느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인정되는 것이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가 당일계약에 의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재산상태를 회복시키는 원상회복 의무에는 전부 반환이죠. 전부 반환 그러니까 과실상계 적용시키지 않겠답니다. 당연한 거네요. 과실상계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전부 반환해야 되는 원상회복 의무는 손해배상 채무와는 별개 독립된 채무이니까 과실상계를 적용 안시키겠다. 기억 잘하셔야 돼요. 기억 지금 보세요. 요걸로 한번 가볼까요? 또 우리 3번 얘가 만약에 해제권을 행사하면서 요거를 청구하는 경우 요거는 548조에요. 그래서 청구 원인이 완전 다르죠? 플러스에요. 플러스. 이걸 행사하느냐 요놈을 행사하냐에 따라 과실상계 적용되는 게 완전 달라요. 요놈은 과실상계가 적용 안되고 요놈은 되는 거예요. 요놈은. 그러니까 항상 의뢰인들은 두루 몽수리 하게 얘기해요. 손해배상이란 표현도 대놓고 안쓰고 저 어떻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거 다 찾아주셔야 돼요. 다. 수습 받으실 때 우리 사수분이 요거 막 주시나요? 소장 이렇게 쌓여있는 거. 쟁점 찾아와보라 하죠. 기록같이. 상담일지. 상담일지보다는 소장을 그냥 대놓고 줘버리잖아요. 여기서 쟁점 바로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기록형이랑 똑같습니다. 문장별로 끊어버리고 제일 첫 번째는 쟁점 찾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보세요. 쟁점을 찾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관계인 것 같다. 이거 무조건 확정하시고. 계약당에서 확정시켜 놓으셔야죠. 물건인 것 같다. 무조건 확정하셔야 되는 거죠. 두 가지. 특히 요놈. 아마 소장보면 등기부 열람돼서 복사된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복사된 것들. 요 내용 기억 잘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양골로 3번. 그 유명한 피해자 측의 과실을 및 호위동승의 문제. 한참 문제가 되는 거네요. 자, 을이 갑의 차량에 호위동승했고 상대방 차량인 병이 갑과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우리의 을이 다쳤다. 과연 을은 갑과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데 고려사항으로서 어떤 걸 따져볼 수 있느냐. 방글로 1번. 일단 호위동승자에 대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갑과 을 간의 호위동승에 의한 감액 비율을 먼저 참작하시랍니다. 그래야 병의 과실 비율을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방글로 2번.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우리의 갑은 호위동승 항변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판례가 원칙. 호위동승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배상의 감경 사유가 안 된다 그랬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고려해서 참작 가능한 거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했다. 그러면 참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친인척들이에요. 신분상 생활관계들. 그런 표현을 방글로 3번에서 썼네요.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갑과 을이 만약 신분상 생활상 관계에 해당한다면 갑의 과실을 의뢰과실로 고려할 수 있겠답니다. 그러니까 반갈로 1번. 호위동승 먼저 감액 비율을 참작해 바라죠. 을이 호위동승이 아닌 운행지배와 운행이 고려됐네. 그럼 나도 갑의 과실을 의뢰과실로 고려해야지. 라고 병이 주장하는 겁니다. 순서가 눈에 보이시죠. 반갈로 1번. 을의 호위동승 갑과 상계 비율을 먼저 따져보시고 규격이 통과되면 병은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항변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양갈로 4번. 손익상계는 단순히 선택형. 과실상계 먼저 들어가고 손익상계 안다. 자, 그리고 양갈로 5번은 잘 봐주셔야겠네요. 일부 청구. 전액 청구하면 좋긴 한데 일단 이거는 먼저 일부 청구로 간을 봅시다. 그리고 명시 청구를 해둡시다. 이미 결론은 끝났어요. 명시설. 그럼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 청구의 인정여부. 명시하시면 되는 거죠. 명시. 명시하면 상관없는데 명시를 안했다. 대표적인 거 이런 거네요. 일부 청구하시고 나중에 청구 취지 확장하겠다. 이건 전부 청구네요. 전부 청구. 결국은 이거 두 가지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부 청구가 통과됐어요. 일부 청구가 통과. 그랬더니 우리의 상대방께서 과제상계에 항변을 하는 거죠. 항변. 항변 주장해봤자 어차피 우리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은 뭔가요. 상대방이 과제상계 주장을 항변했다.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렇다라면 일부 청구와 과제상계를 함에 있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가 1억 과실이 30% 이미 결론 나왔죠. 과제상계 한 후에 잔액 7천만원과 청구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일부 청구액이랑 과제상계하고 나서 잔액이랑 비교를 해서 일부 청구액이 6천인데 잔액이 7천이다. 잔액이 훨씬 더 많죠. 청구액 전부인용이네요. 전부인용. 자 근데 손해가 1억여인데 과제상계 몰라서 8천 주장했다. 자 보세요. 잔액이 더 적죠. 그러면 잔액 일부인용입니다. 자 특이하죠. 금액은 이게 더 많아요. 근데 일부인용입니다. 금액은 여기는 전부인용이고요. 자 특히 이렇게 일부인용과 관련돼서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죠. 이거 결국 요 내용이었어요.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요 표현도 잘 알아두시고 일부 청구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번 손해배상액에 예정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시험편 주장은 높은 자 유형 및 성립요건 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 반갈로 2번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부로 하는 계약으로서 기본계약의 종댕계약이며 기본채권이 양도되면 예정배상액 청권도 양도되고요. 기본계약이 무효취소되면 손해배상예정액도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작년기출 금전위의 것으로도 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것 반갈로 1번 요 놈입니다. 지체산금률 약정한 경우 1급 그리고 가장 많이 보실 위약금 약정 이 두가지 지체산금은 도급에나 있을 법하니까 위약금이랑 지연손해률 약정이요. 이 두가지 가장 빈출도가 높은거 위약금 약정은 대부분 다 하죠. 위약금 약정은 자 그럼 이제 양걸로 2번 청구 어떻게 할거냐 채권자께서는 채권자께서는 채무자의 채무불행 사실만 증장 증명하면 되고 손해발생 사실이나 손해액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 채무불행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거냐 채권자가는 혹시라도 상대방이 동시행항병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신의 반대 채무를 계속 제공하면서 상대방의 동항권을 봉쇄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예정배상액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모두 포함되는 바 따라서 초과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럼 문제는 반가울 1번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 증명하면서 면책 받을 수 있겠느냐 면책될 수 있답니다. 면책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양걸로 3번 직권감액은 판례들이 많으니까 판례정리 민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판례정리 민법 자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135페이지 135페이지 자 지금 청구치지가 손해배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3구 8 완전 다른거에요. 이건 이게 채불이고 이거는 손배예입니다. 완전 다르죠. 별개소송물이에요. 별개소송물 계속 확인하시고 자 동글뱅이 1번 판례 20번 자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이하게 없는 한 채무불이익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는 바 초과 부분은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자 문제는 동글뱅이 2번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면 자 여기서 부당이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위 목적과 그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그 다음에 채무기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그 다음에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할 것 같다. 자 이게 부당과다의 개념입니다. 의의 및 판단 기준이 나왔죠. 지위, 목적, 내용, 동기, 비율, 크기 등을 고려하되 채무자에게 부당, 압박이란 표현 그래서 공정성을 잃은 표현 백사조 불공정 법률 행위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별적 구체적 규정이에요. 기억 잘해주시고 자 그러면서 넘어가시면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은 실제적으로 심리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핵심 문구네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 확장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고 나서 14년도에 판례가 판례 21번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켰죠. 부당과다를 판단할 때 인자를 다섯 번 제출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라든지 계약 체결시부터 해제 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너무나도 짧다. 한 10일 만에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당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답니다. 부족이었어요. 부족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 인자를 쟁점적인 입법 128페이지에 돌아와서 가볼게요. 자 양으로 3번 직권감액 함에 있어서 똥글뱅이 1번 바로 요게 판례였고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 확장할 필요 없다. 많고 적으면 똥글뱅이만 당연히 주체무자를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소송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당과다의 판단 시기죠. 사실심 변론 종결 시였어요. 사실 변론 종결 시 항상 기억해 두시는 거 소장을 읽고 나서 언제 변론이 종결된 거 같다. 진행사항들을 잘 보셔야죠. 기록형 상담일지 같은 데서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쟁점 29번 책임재산 보전을 보도록 할게요.